내곡동 한국콜마 통합기술원이 중공을 앞두고 있지만 유해물질 배출을 우려하는 인근 주민들과의 갈등은 여전합니다. 안전하다는 회사 측과 그래도 불안하다는 주민들 사이에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박상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무리 공사가 한창인 내곡동 한국콜마 통합기술원, 전국에 분산된 화장품과 의약품 등 3개 연구소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인근 아파트에는 연구소 권립을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여전히 질비합니다. 연구소와 아파트 단지는 2차로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고 100미터도 안 되는 거리에 초등학교와 어린이집 등이 자리하고 있어 유해물질 배출을 우려하는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연구소 권립을 둘러싼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온 건 지난 2017년 5월. 그동안 안전을 우려하는 민원이 계속되자 구청과 주민들로 구성된 TF팀까지 구성됐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중공을 앞둔 시점에서 주민들의 불안은 더 커진 상황. 그동안 매주 촛불 집회 등을 이어오던 주민들은 구청을 찾아 시위에 나섰습니다. 내곡지구 입점인 60여 명은 구청의 안전대책과 콜마 측의 정보 공개가 미흡하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왜냐하면 저쪽에서 어떤 화학연구소를 화학물질을 쓰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전혀 공개를 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구청은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관리감독이나 보장을 해준다는 게 없는데 저희가 어떻게 저기서 살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 한국 콜마 측은 그동안 여러 차례 유인물 등을 배포하는 등 오해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주민 요구에 따라 공기정화 시설을 설치하고 폐기물 전문 위탁 처리 등 환경오염 방지 대책을 철저히 갖춘 만큼 우려하는 안전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을 직접 눈으로 보실 수 있게끔 저희가 시설을 개방을 하려고 생각하고 이렇게 개방을 한다는 부분도 얼마 전에 저희가 편지를 보내드렸거든요. 한국 콜마 측은 최근 서초구청에 중공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구청은 각 부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이르면 다음 주 중 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HCN 뉴스 박상학입니다.